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,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,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,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,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,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,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,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